알았어 알았어 뜯어서 줄게 줄게 어? 줄임냠냠 줄임냠냠 간식입니다 인사좀 하고 뽀송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요 뽀송이 털관리를 하는 간식 간식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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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이래 뽀송아 알았어 알았어 뜯어서 줄게 뭐해 뭐해 서커스에 뽀송아 잠깐 알았어 이리와 이리와 앉아 줄게 앉아 기다려 너 피부에 좋은거야 뽀송아 피부에 좋은거야 피부 피모 피부는 안에 있는거고 피모는 털이야 털 알았어 털관리하자 털 털이 길어져가지고 뽀득 요거는 뉴트린 냠냠 뉴트린 냠냠 간식입니다 피부에 좋고 피모에 좋은 간식이에요 뉴트린 냠냠 한번 먹어봅시다 뽀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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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관리 털관리 털관리해야 돼 털이 하도 많아서 뽀송이 털관리 강아지 강아지 피부영양제야 네이버 쇼핑 강아지영양제 1위를 했고 강아지 피부영양제 1위를 했어 네이버 쇼핑 그리고 누적 판매량 15만개를 돌파할 때 뽀송아 엄청 좋은건가봐 그치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 등급의 원료를 사용했대 하루에 한개씩 먹는거고 입맛이 예민한 강아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 논문으로 검증된 DHA 골드 오메가3가 함유가 되어있다고 해 자 한번 뜯어보자 어떻게 생겼을까 요 요렇게 요렇게 생겼네요 짜잔 이건 달라고? 알 수 없네 이거는 면역력 강화하고 피부염증 예방하고 아토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흡수율이 7배나 된대 피부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의료가 함유되어있다고 하네 뛰어난 보습과 건조한 피부환경 개선을 돕는 히알루론 야미야미 피부건강과 탈모에 좋은 아마시 성분도 함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영양성분 4종이 함유되어있어요 포로폴리스 아연 비타민 미네랄 완두 이렇게 함유가 되어있고 알러지 반응을 고려한 블루템 프리제품이야 가수분해 단백질 자체 제조 공급법을 통해서 알러지 예방을 준다고 해 근데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돼 발사탕 하는 친구들이 피부가 안 좋아서 온건데 이렇게 잘 쪼개져요 약간 양갱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쪼개집니다 작게 쪼갤 수 있네요 알아서 줄게 이리와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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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추억 뭐해 꼬성아 아주 털 후성아 맛있는거 줄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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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다 묵어버리면 어떡해 다 묵 맛있어? 다 먹었어? 야 이 먹보야 맨날 이렇게 다 묵어버리면 어떡해 어휴 먹보 먹보를 어쩜 좋아 이거? 먹보를 어쩜 좋아? 먹보를 어쩜 좋아? 쩝쩝쩝쩝